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쪽은 아버지, 여기가 이거 아무도 안 돼. 이거 완전 정조하고 있어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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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와서 봐도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. 세상에 너무 아이고 여기에 모든 돈을 다 넣었어요. 그래서 여의도 얻거리와 열심히 해보려고 꿀 수 있게 꼭 도와주셔야 되요. 아이씨 성실 낚시를 잘하고 감성해 주면 뭐하냐고 저한테 저희 쪽에 매도 매칠나 가서 받아갖고 왔는데 그것도 탈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보니까 아이씨 성실 낚시를 잘하는 것 같아요.